아이오! Do you wanna be 블락핏! 안녕하세요 블락핏입니다! 네, 다음 주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네요! 네, 이번 이벤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락식 이벤트가 공개되고 있죠! 지금까지 뭐였죠? 어, 바로바로 저희 대기실로 추첨을 통해 7분을 초대합니다! 아아! 대기실을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해야겠네요! 또! 다음으로 이제 팬들과의 악수회! 두 손 꼭 잡고 인사해요 우리! 그리고 다음으로 발표해드리는 블락핏 스페셜 컴백 스테이지 이 나고야 이벤트! 고기를 드릴게요! 자, 한 명씩! 팬분들과 함께 땡신타임! 장난 말고 저희랑 진짜 같이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그리고 팬분들과 허그웨이! 팬분에게 직접 무대 위에서 달콤한 러브송을! 저희랑 같이 한국으로 고고! 와우! 이 중에 저희가 한 가지를 꼭 합니다! 11월 22일 나고야에서 봬요 여러분들! 기대하시라! 그럼! Are you ready? Are you ready? Yeah! 끝이야! 해서 러브송이 체 transc간만